이 시대의 변죽 배한봉 변죽을 아시는지요? 그릇 따위의 가장자리 사람으로 치면 처 변방의 농군이나 서생들 변죽을 잊지 말라고 걸핏하면 무시하던 그 변죽을 이제 울려야겠군요 변죽이 숨으로 폭판도 있다는 걸 당신에게 알려줘야겠군요 그 중심도 실은 그릇의 일부 변죽 없는 그릇은 이미 그릇이 아니지요 당신 아시는지요? 당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변죽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하는 변죽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변죽 삼고도 없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싶은 변죽을 쳐도 울지 않는 복판을 가진 이 시대의 슬프고 아픈 변죽들을